마지막으로 말할게 돌려놔 제자리로 어디 갔었어? 한참 찾았잖아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볼 그 눈을 가져갈거야 우연인지 인연인지 제가 그쪽을 세 번이나 뵙습니다 찾았다 형 인연이라고 해줘 사상도 죽고 싶냐 어저나 그것이 완전히 네 몸을 지배할거야 그때가 되면 넌 네 손으로 이 연을 죽이게 될거야 네가 속한 세상에서 돌아가 어둠에 길들려지는 인간들의 법도 아닌 존재가 된다 한참 한참 한참